자존감 떨어졌어 자존감 떨어졌어 어 조금만 몸이 2천5월드 된다 근데 저거 플스.. 플스4인가? 그거 있을걸요? 음.. 예뻥을 올리고 휴식 주고 아니 외출 주고 휴식 주자 이렇게 하자 이번에는 불본이 뭐예요? 몇 살이 엔딩이에요 몇 살이? 몇 살까지? 이제 성급 배울 수 있는 건가? 왕자님! 샤르라! 샤르르다? 샤르르? 오 그러게 이렇게 그냥 뒷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만나다니 참 우연인 것 같아요 응?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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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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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꼭 천천히 얘기해요 아.. 왕자 그럼 어른 됐면 19.. 네! 네! 아다시.. 왜? 왜 다크타운 가라는거야? 네! 아! 네! 이.. 조금 더 아왓되어 있었지만.. 오쟈아! 아니.. 여.. 아니.. 그거.. 잠깐만.. 예뻐배우구.. 아이돌보고 외출해서 한번 대신 만나러 갈게요 과연 공주가 될 수 있을까? 다크타운 가면 무서워.. 공주가 될 수 있을까? 성! 오늘 공주 엔딩 보려구요 대신님이요! 예외가 또 부족해요? 노답이네 샤를.. 오 왔다 오늘은 개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곳이에요 그것에.. 모르는 곳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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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와야겠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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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울렀는데요 딱 ahorita 입ن 맞게 awaiting 음식 Vallaha 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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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예 병원은 갔는데 안아프다면서 그냥 내팽개치던데? 나와? 밤맛없어 해먹는거? 전 밥맛이 있는데 저 불닭볶음면 먹고싶어요 예 들어가세요 아니요 주지 않는다 아 체력도 높아야되요? 뭐 어쩌라는거야 대체 이게 어? 뭐야 아 아 손탄재 맞다 헐 대박 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잖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이 남자친구랑이 된다고 대박 오늘 밤은 안 들어와야해도 된단다 오늘 밤은 집에 문 걸어도 되니까 들어오지 마렴 왕자니까 알겠지? 잘 꼬셔 건배 헐 아 저 오늘 못들어갈거 같은데 집에 왔네 못들어갈거 같았는데 집에 왔어 아 젠장 예뻐? 안녕 안녕 맥주 얘 아 이렇게 딸 키우기 힘들다니 그쵸? 딸 키우기 힘들어 메이드 메이드 하니까 매력이 너무 떨어져 고급제다 왕자랑 뭐 갔지? 갔는데 왕자를 부르는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 그런거 아니야 뭐야 아무 일도 없었네 내가 아직 왕자인걸 몰라 내 딸이 나이스 보너스 광장에서 광장에서 와 너 쩐다 너가 만나려고 맨날 있으면서 내가 오니까 만난 척 하지만 나도 교회? 교회 교회 나랑 같이 가고싶었구나 교회가 어? 기다려온게 아니라 샤르니 어디갔나요? 사균님 사균님이요 교회 다녀왔어요 소개시켜두세요 아니 제발 짜증나 오쥬삼아 짜증나 어.. 예뻐? 휴식 휴식 예뻐 이렇게 하겠어 진행도도 있나요? 진행도 어떻게 봐요? 취재한다 다크타운 안갈거에요 체력은 어떻게 해야 길러지지? 떨어져 계속 도 아까 그거? 피로도 체력? 아 이거 저 이 정도입니다 깊음이랑 양심 엄청 높아 매력도 그쵸? 지명도도 엄청 높아 기질이랑 딸 생일 있는 날이다 농사에서 체력을 키우고 돈도 벌 겸 외출 한번 해주고 외출 한번 해주고 무용 4번 무용 4번 이거 그거 그거야 되나? 그거냐? 그.. 뭐야 가정교.. 가정.. 그거냐? 과외 해야되나? 아 뭐야 리즈잖아 아 리즈란다 리즈잖아 오 보타키아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고마워요 이거 야기들 아가정 고양이 아가정 여지 않는가 어 난 샤를밖에 안보여 난 샤를만 바라봐 사교님이요 거리나가자 아 샤를 못만났어 미안 돈 없어 아 샤를 못만났어 지랍 떨어진다 친구 없는 나이 아니야 날 좋아하고 있다고 짝사랑 어 미안 어 뭐야 먼저 보낸거 아니야? 말? 소나 말? 말 주는거 아닌가? 어 뭐야 전설채치? 좀 야한데? 아 좀 야해 뭔가 헉 뭔가 싸울일이 생기나? 아 개좋은건데 내가 쓸일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성과가 모르고 있어 예뻐만 너무하면 순여된다고?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계속 예뻐를 길러오래 짜증나 지력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했는데 아닌가? 똑같나? 장래가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농장을 접을게요 농장 접어야겠다 오, 나 옷 드레스 왜 이래 성장이 있는데? 언제 바뀌었어, 이거? 뭐지? 언제 바뀌었지? 오, 뭐야, 금방 바뀐 거 같아 우와, 잠옷이야 나 이제 봤어 얼굴 젖살이 빠졌어, 근데 젖살이, 젖살이 아니라 얼굴에 있는 젖살이요 아무도 안 물어보네, 나 혼자 말아, 이게 휴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가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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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정교사니까 완전 떨어진다, 체력 오, 가정교사니까 완전 떨어진다, 체력 아, 그래도 지력이 오르니까 헐? 헐 헐 지력 올리겠어 마법하면 지력이 오르나요? 마법하면 지력이 오른다고? 그런가? 여러 번 입혀볼게요 오, 야 이쁘다 돈이 없어 아, 돈 없는데 아,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번에는 일하고 휴식 주고 가정교사 해야 될 것 같아 알바 두 탕 뛰어야 된다, 이번 달 돈 많이 벌어야 돼 감사성은 선물로 주면 되니까 내년에 아니요 항상 유튜브로만 봤더구? 아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무용을 너무 많이 해서 지력 높이는데 힘들거라고? 아, 지력에도 100 넘었다 와, 이쁘다 7월달 7월달 7월, 11일, 피로도 71 외출 가정교사 휴식 수학제 8월에 하려고, 8월에 한 달만 빡세게 딱 하면 되지 않을까요? 광장 샤룰 샤룰 오빠 아, 이쁘다 보컬 무긴? 아... 자! 아, 네. 안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야... 나 지금 완전... 완전 스치맛 속하고 있다고... 손가락 저러는 거고... 성에서 다른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아... 일렴... 성! 성님이요! 오오오오오... 드디어 다른 얘기한다. 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음... 그렇군요. 어, 잠온다. 그렇군요. 배고픈데 레스토랑이라고 할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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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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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아... 10이면 다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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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해? 이거 아니요 줄 걸 그랬나? 피로도가 에바야 휴식 주고 공부 시키고 가정교사 네 만남에 업무 생기는 거 같다고? 용돈 주자 왜 이래 많이 줘? 아니 잠깐만 너무 많이 줬어 돈 남은 거 내놔 안 돼 아 수학제 준비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어머 예수 예산 괜찮아 예술이라도 따면 뭐 됩니까 그래도 상 타면 진짜 대박인데 왜 이래 실패하지? 너무 어려워.. 애가 너무 커지나? 근데 막 들키지않았다 자 수학제 가자 옷 갈아입고 그 지력을 키우는 중인데 지력 제일 잘 오르는게 이게 드레스 맞아 이거? 잠옷이 수녀복인데 이거? 아 수녀인데 이거인가? 준비가よろしいですか? 예 예스 네 실패하지않고 어 어 어 어 한 번? 한 번 야 한 번 밖에 출사 안했어? 지금 아 대박 형씨도 얼마야 얼마야 이랬는데 내가 1등하면 대박인데 나 유리구두 안 신고 왔니? 유리구두 신으면 잘한다 했는데 이상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신선하네 신선하네 어리야났지 나다 나 네 번이었어요? 나 두 번이야 지금 나 두 번이야 지금 흠흠 두 번이면 나쁘지 않아 어 어 어 어 한 번 넌 망했어? 너는 이제 끝났어 초반에 두 번을 실수하면은 한 번 더 실수하죠 그렇지 어 예술상이란 나쁘지 않네요 김치국 먹고있는거 아니야 나 지금? 그런거 같은데 어 나쁘지 않아 난 평생의 예술상이구나 평생 예술상 아 네 예술상 그래도 예술상 다음이 안진대 오 이걸로 어 공부나 하자 하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마 머리아프니까 이런덴 이게 1월에서 12월 지난면은 한 살수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맞나?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아, 생일 지나면? 아, 체력 5개? 아, 화살 네이지